주ths의 마지막! 여러분 지금은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약간 절절해요. 제가 누구인지 못 알아보신다고요? 아, 저는 리아입니다. 제가 앞머리가 생겨서 한 번 못 알아보셨다고요? 저는 리아입니다 여러분. Where will we be? 위치 조심하세요. 12시가 넘어가면 잇지 조심하세요 정말 진이 빠지실 거예요 잇지랑 그렇게 있으면 12시 넘어가면 다섯 명 다 같이 다른 말을 하거든요 오디오가 미친듯이 불린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독극물 뿌리는데 저는 포이스나이비 유나는 약간 미니칼 같은 거고 약간 그런 거 느낌이고 유진이가 스루타 채령이가 약간 거미줄이나 철사 그 느낌이고 나는 언니 조종해야 될 것 같아 마법으로 이중인격 이중인격 나쁘지 않다 놀랄걸 너 아침과 밤 유나 마지막 봐 이거 왜 퀴즈야? 마아피아 마아피아 맘맘맘맘맘마 완전 끌려 아 저희 끄 끌게요 완전 끌려 끌어당겨 I'm dangerous I'm dangerous 다행히 우유 우유 우유나 우유 우유 여긴 팀 우유 우유 너무나 덤벌리 와라는데 요즘 가장 웃긴 멤버 너무 귀여워 좋아 요즘 가장 웃긴 멤버 너무 잘 찍었죠? 딱 이거와 잘 맞게 이거 하나만 찍어 가장 예쁜 부분은? 얘 잠깐 너 일로와 다 같이 찍어야지 이나야 이나 일로와 뭐라 생각하는데? 나 다른 질문 중에 그거 있어서 그대들은 자기 시체 불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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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조화가 예쁜 편이에요 하시가 예쁜 편이 아니고 진짜 눈을 눈을 찍혔어요 눈이 매우 예쁘시니까요 눈이 여러..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 좋아 예쁜 옷은 네 이따가 좋아요 네 옛날에 가장 예쁜 것 같은데 눈 아니 바로바로 찾는데 어 멀리 가지 않았어 제가 제 걸 못 찾나봐요 요즘 가장 예쁜 멤버는? 요즘 가장 예쁜 멤버요? 요즘 가장 예쁜 멤버 너 누구야? 응? 요즘 가장 예쁜 멤버 누구인 것 같아? 눈치가 없는 건가? 넌 누구인 것 같아? 난 진짜 니아지 아 진짜? 어 나 오늘 너 이거 퍼 입고 온 것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아 진짜? 어 저는 약간 예지는 한 저번 주쯤에 가장 예뻤던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채룡이가 제일 예쁘지 않나 다음 주에 예쁘다는 것도 아니야 지난주 저번주 저번주 이미 예뻤 거야 네가 1순위 1순위 너가 먼저 예뻤어 내가 스타트인 거지? 응 알았어 그렇게 생각해봐 근데 사실 예지 전에 제가 먼저 예뻤죠 응? 자 질문 어? 뭐라고 그랬은 거지? 계좌에 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하고 물음표를 직접 썼네요 저희 사실 데뷔 무대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쇼케이스 물론 모든 무대가 항상 기억에 남지만 첫 KCON 일본에서 했던 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정말 그렇게 큰 무대에서 아직 저희는 포서트도 안 한 상태였는데 물론 모두가 저희 팬분들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정말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제 기억에 이니어를 양쪽을 찾았어야 되는데 한쪽만 전 항상 한쪽만 차요 제 목소리를 이렇게 같이 들으려고 그래서 돌출무대 가서 딜레이가 너무 많이 돼서 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잘 뜨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신기하면서도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런 무대였어요 되게 심플하네요 오늘의 기분은? 오늘의 기분 음 아주 나이스 그 잇지는 밤을 살아난다고 하죠 오히려 저는 아침보다 지금의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자켓 너무 이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누가? 와 이건 진짜 누가 썼는지 참 못 썼다 이거는 뭐라 읽어야 돼요 진짜? 미찌가 아마 모르는 비밀 한 가지였을 것 같아요 와 이거를 알아보는 유나도 참 내공이 많이 쌓였네요 미찌가 모르는 비밀 한 가지? 발이 발이 낮은 급을 싣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율이 이메탈하는 것 같아요 최애 멤버 지도야? 내 최애 멤버? 나 최룡이야 잇지 중에 최 말했잖아 나 최룡이 이게 가장 잇지다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I love myself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자 라고 계속 이걸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잇지들은 모르는 비밀 한 가지 오히려 잇지나 같이 모르는 뭐? 잇지? 응 나 없어? 어쩌나? 나도 없어 질문에 대답을 해보고 사진도 이것저것 찍어봤는데 한 번 제가 처음 받았던 앨범을 이 꾸미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사진이 나왔잖아 오 이쁘다 아니 종머리 한번 짚어 응 나 무슨 머리를 줄까? 추측 좀 해줄래? 너? 꾸까머리 오랜만에 어때? 헉? 오랜만에 꾸까머리 좋다 브릿지 하자? 맞아 브릿지네 근데 약간 이러니까 되게 미킹하우스 같아 씰스틱 같지? 아니 약간 종이 커버에서 불 나오는 것 같아 다들 사진을 어떻게 붙였지? 잘 훔치 움치뿡냥 움치뿡냥 나 완전 삐졌는데 움치뿡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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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아 뭐야? 그래들싹 왕치에 새벽바로? 완전히 되들싹 이렇게요 이렇게요 언니 책상에 가면 깜짝이야 나 책상이랑 놀잖아 언니 진짜 언니 진짜 나 무서워 약간 이뻐다 뭐해 굳이 고마워하면 되는데 아니 언니가 문준씨니까 놀잖아 난 나쁜 여자야 야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지 유치 유치 나의 집은 순자들의 모임이에요 진상의 모임 이렇게 놀려면 그 정도는 맞아 그냥 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나 어떻게 들어왔을까? 언니도 그런 사람이거든 우리가 그걸 끌어내야 돼 고맙지? 우리한테 그래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 우리도 잘 알지 전 마지막으로 이상한 걸 넣어두고 끝낼게요 아 이거 지금 사이즈 줘야겠어 이거 비티한테 주나? 그냥 사이즈 보기면 좋잖아 뭐야 이거 아 이렇게 꾸며봤는데 저희가 오늘 자켓 하라고 상관 아니라 이렇게 앨범으로도 남겨보니까 참 깎일 거 좋네요 맞아 네 완전 그리고 이렇게 미찌들 궁금한 할만한 질문들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답도 해보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또 계속해서 또 마저 촬영을 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나올 자켓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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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다 화이팅 화이팅 자 여기서 하나 터놓자 뭐 나한테 숨겨놓은 비밀 있어? 그거 말했어 뭐 닭껍질 뒤에 먹었었어 예지언니의 닭껍질 뒤에 먹고서 사실은 허락 안 받았다 그럴 수 있죠 180도에 10분 돌려야 제일 맛있어 따끈하고 바삭하고 기름질고 달콤하고 짭짤하니 아주 맛있다 잘했네 고마워 저 이거 보이세요? 피어싱? 진짜 뚫은 거예요 미찌 제가 자켓 촬영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방금 대기실에서 뚫고 왔습니다 사실 양면 테이프로 붙인 건데 저희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뭔가 오늘 찍은 컨셉이 뭔가 낫이 더 여우 같은 느낌이고 되게 여우 같으니까 뭔가 되게 잘 숨기고 그러고 오히려 약간 밤에는 야생적인 거죠 저는 밤에 좀 늑대가 되고 싶어요 유노아람생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매력있다 뭔가 매력있다는 편하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예쁘다면 예쁜 거고 멋있으면 멋진 건데 매력있다는 포괄적인 그런 게 되게 많은 거 같아서 매력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내가 한 제일 큰 일탈은 큰 일탈 우리 오픈 시간부터 놀이공원을 가서 끝날 때까지 놀아보자 한 적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게 엄청난 일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걸로는 그리고 저는 전주 사람이라서 그런지 15분만 택시 타고 가면 롯데월드가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와우와였거든요 일요일 날 좀 해지 끝나는 날이나 그때 한 놀이공원을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찌에게 초콜릿 줄게요 전 많이 먹었어요 이건 미찌 것 여기가 캐나다 캔스튜릿이에요 다운타운 밤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멋진 언니들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이메이크업 딱 딱 딱 화려하게 마치 밤엔 다른 사람인 마냥 밤에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뭔가 다른 사람인 마냥 좀 품을 줘서 찍어보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저는 잠깐 나와서 리아 언니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저 미소와 개구짓 미소와 약간 숱어져 있는 앞머리는 정말 최고의 콤비네이션 지금 옆에서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리아 언니 화이팅 제가 오늘 촬영을 모두 마쳤어요 멤버들 기다리면서 이거 뽑기하면서 옷 갈아입고 잠깐 실식을 취하고 있을텐데 이거지 와 와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햄버거젤리 햄버거젤리에서는 그 빵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평소 제일 마피아 같은 멤버는 채령이 저희 해외 투어 때 마피아를 했었잖아요 저희 다 같이 브이앱 하면서 와 제가 그때 채령이한테 뒤통수를 맞은 후로 제가 그때 진짜 와 이게 진짜 인간이 무섭구나 이게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믿기고 와 그 이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에이 베이와는 다르게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 좀 더 와일드하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솔직하고 속았지? 약간 이런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약간 그 두 가지여서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붙여놨을 때 낮에서 밤을 상상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낮을 선택하겠습니다. 뭔가 밤을 기다리는 게 재미있잖아요. 이따 밤에 짜장 공개해야지. 약간 이런 거. 딱! 아, 내 너무 욕심인가? 아, 자자! 다시 한 번 기회 준다. 아, 이게 몇 번에 그 재활이 있어요? 껍질을. 껍질까지 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봐도 조금 양심 없다. 어이? 미티들이 모르는 내 별명은? 울복? 제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고도 진짜 잘 어울리고 제가 또 되게 잘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울복 별명입니다. 조금 더 뭔가 악동스럽고 뭔가 더 찢을 것 같고 보여주려는 어쨌든 와일드한 모습으로 변신했는데 원성을 드러내고 조금 더 원하는 것을 위해 달려드는 그런 컨셉이에요. 또 악세사리도 엄청 볼드하고 화려해요. 표정도 익살스럽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낮 타입인데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행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꼭 자면 낮 타입? 근데 가끔은 뭔가 밤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지구볼 젤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구볼 젤리 지구볼 젤리 제가 한 번 지구볼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뽑을 수 있어요. 와 신윤아 대박 첫인상과 다르게 제일 반전이 있는 멤버는 예지연이요. 첫인상은 되게 뭔가 시크하고 다 아는 댄서 언니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순둥순둥 가끔 가끔 보이는 그 빈틈들이 너무너무 매력있는 순둥한 우리 리더 언니입니다. 제가 이거 가져갈게요. 안녕. 밤에는 뭔가 강렬 낮에는 좀 무심하게 했다면 밤에는 좀 더 팍 인상을 했을 넌 사실 나한테 걸려든 거야 약간 이런 배고픈 상태로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제가 의도를 해서 밥을 안 먹고 올라갔을 때여도 아니면 의도치 않게 밥을 못 먹고 올라갔을 때여도 그냥 밥을 안 먹고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사나울 때가 아쉽습니다. 여름에 많이 inadmoutces 가운덱 그런 말 주면 이런 게 보인다. 세팅을 해놔야겠어. 해냈습니다 여러분. 포커페이스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없다. 포커페이스를 정말 정말 못해요. 다섯 명 다. 그래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일지 언니? 일지 언니는 약간 일부러 포커페이스라기보다는 상황이 불편해지거나 다른 사람이 미안해하거나 이런 걸 좀 싫어해가지고 숨길 때가 있더라고요. 다들 조금 자기 감정이 좀 솔직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일지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침부터 저희 데이 앤 나의 버전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촬영을 열심히 했는데 사진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모니터링 했을 때 너무너무 예쁜 게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뭔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평소보다 더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큰 변신들을 했어요. 머리 염색도 잊지 볼리도 해서 오늘 예쁘게 하고 열심히 이제 무대에도 준비해서 또 멋있는 곡들도 녹음하고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무대를 열심히 준비해서 또 보여줄게요. 닛지가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한 앨범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항상 보고 싶고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멋있으니까요. 누구에까나 도라마 피아 우와 진짜 하나도 안 찍혔어요. 거의 초성화 치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의도했던 거는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너의 모습 뭐야였어요. 근데 뭐 저 드라마 이런 데서 옛날에 어허허허허 치시는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손 끝에 힘을 많이 줘야 하는데 그거 깊은데 이걸 어떻게 치셨지 이렇게? 이렇게? 대단하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를 한 글로 쳐야겠다. 물음표를 한 글로 쳐야겠다. 물음표 이게 제일 잘 프린트 됐는데 유나의 가장 예쁜 부분은 완성 이거 이제 언니들이 좀 더 찾는 거구나 점점 눈에 이게 최애 멤버 누구야? 근데 미안하게 말이 짧아지는 점이 이해해줬으면 그 아 이게 좀 아쉽다. 미찌들이 모르는 기밀 한 가지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여요. 최애 멤버 누구야? 오 이거 좀 잘 썼다. 저 이거에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분은 요즘 가장 예쁜 멤버는 요즘 가장 웃긴 멤버 이렇게 3개를 쪄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진짜 잘 지내줘. 저거는 월요일에 어떻게 대단한가요? 이렇게 이 부분은